오늘 우리는 여수와 22장 말씀을 가지고 기본을 세우자 기본을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많은 일들이 남아 있겠지만 장세기부터 신명기 지나서 여수와서에 들어왔는데 여수와에서도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22장 1절 말씀을 읽기 전에 바로 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21장 45절 말씀 끝에 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난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이 모든 역사가 끝났다 이거를 이 45절, 21장 45절 이 절수를 잊지 않는 게 좋아요 21장 45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왔는데 기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따르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에 따르는 오늘날에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따르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따를까 이거를 늘 우리 입장에서는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기본을 지키는 사이에 그 나머지를 하나님은 더 하신다 이 시스템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이 이제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 이쪽 서쪽, 이쪽을 동쪽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2와 2분의 1 이쪽으로 9와 2분의 1 그래서 12지파를 분배를 다 끝내고 땅 분배도 끝내고 모든 점령을 다 끝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안식이었다 이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의를 평화롭게 하고 이제 그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모든 전쟁과 모든 전략과 모든 긴장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소와서 그러면 주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책이 있죠 신약성경의 히브리스에 가보면 히브리스 기자가 말을 합니다 요소와가 그때 안식을 다 주었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또 다른 안식이 필요하겠냐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느님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요소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있되어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의 근거가 오늘 요소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을 세우자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난 영성폭력의 땅에 있는지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워도 안식이 없다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고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안식은 없다 왜 그럴까요? 그때그때 안식과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여주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를 뭐라고 한다? 안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기본이라는 게 안식이를 기억하여 왜 지킬까요? 주의를 기억하여 왜 지킬까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예고를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요소와의 의사를 다 읽어보고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쫙 해서 신명기의 고별설교를 지나고 마지막 파턴을 이어버던 요소와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인데 초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남느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공통점은 그것은 임시다 그건 일시적인 거다 하물며 율법도 임시적인 거였고 템포러리 같은 거였는데 세상이야 오죽하겠냐 그래서 영원한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스며들어서 순종이 된 사람이 가난 땅을 정복을 하면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누구의 땅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를 이렇게 두고 봤는데 우리가 약간만 테이프를 뒤로 돌리면 애굽을 잊어서 안 된다 그리고 광야를 이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 좋은 거 하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개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안 좋은 건 뭐였냐면 민수기에서 제일 길게 소개되고 있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된다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또 한편으로는 가게 하시는 이런 것을 민수기 22전부터 24, 23, 24, 25, 26, 2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음에 새겼어야 될 일이 말하면 그 발람의 사건이 부월 사건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가난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한 마리 듣고 모세가 이제 열두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열 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든지 애국으로 가든지 하자 모든 것을 잘못했으면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 생겼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지도자인 요수아와 갈레비 그 청년 때 그 젊은 날 갈레비의 나이는 40대였어요 딱 40인데 그 나이에 갈레비에서 등장을 해서 모세와 모든 청중을 캄다운 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땅이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걸 지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건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오늘 여기 21장 45절 말씀에 여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리스 끝 가리스 끝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가난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maintain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잘 지켜라 그것이 복이다 이 복이 뭔가 이거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물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부터는 관리에 들어간다 그런가요? 우리께 됐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공급이 5절 말씀에 있는 거죠 오직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일법을 첫째 반드시 행해라 두 번째 요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히 지내라 친근하게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겨라 섬기라는 게 이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말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고 신의 깔 심은 나무 같아요 요소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뭘로 돌아오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두 집하 반 왼쪽에 아홉 집하 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손들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홍해를 넘어왔을 때 우리는 홍해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우리는 요단강의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루벤 집하하고 갓 집하하고 반 집하 이 세 집하가 지금 어디에 정착을 하고 땅을 분배를 받았냐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시 요단강 이쪽 동쪽에다가 자기들의 그 집하의 땅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건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 정착했을 때 이제 요소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폭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우리에게 주라 근데 다만 조건이 뭐냐면 대신 우리가 요단강을 먼저 가가지고 이쪽에서 싸워서 모든 걸 끝나면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소와가 듣기에 좋아서 허락을 해줬던 땅이거든요 그러므로 요 세 땅에 이렇게 있는데 문하세와 루벤과 갓 집하 이 형제들이 요소와가 첫째 칭찬을 해요 야 너네가 그 당시는 차가 없으니까 요단강 거기가 30, 40m였다 아직 안 했습니까? 그때의 폭이 너희가 지금 여기에 가려면 거기를 건너갈 수도 없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땅이 됐을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 뭐도 떨어졌다고?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같은 12집하에 있었지만 몸이 떨어져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이 두 집하 반하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교류가 활발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명기 12점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성소는 딱 하나예요 중앙성소 그러니까 모든 절기 때마다 그리 다 모여야 되고 모든 성소는 거기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 멀고 힘들었다고 해서 이 집하들이 여기다가 성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재단을 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애시라고 하는 어떤 재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엘르하살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비누하살 아닙니까 비누하스를 산발도로 해서 천부장들의 12명의 집하 중에 천부장들을 모아서 거기에 조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를 적우는 거예요 저들이 몸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동맹 하나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자기들끼리도 가장 중요했던 것만 하면 루벤과 그 다음에 가치파와 이 반지파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같은 형제로서 너무너무 우여가 좋게 잘 지내면서 요단 동편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를 확인했고 그런데 그걸 지키면서 거기에 있는 애시라고 하는 재단을 쌓아놨는데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뭔가 형상을 세워놓고 지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집하 반이 천부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요단 건너편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경계고 이 땅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념비같이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그 열두 돌을 짊어지고 가서 재단을 했지 않습니까 요단 건너서 그리고 거기 요단강 거기 정중앙에다가도 돌 열두 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애시라고 하는 것도 이들이 그런 의미로 해놓은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주제를 드리는 중앙성소에서 하시는 브랜치로서의 작은 재단 이런 거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형제들이 다시 한마음이 돼서 비누아스가 결정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들은 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다시 다 조정된 다음에 확인하고 비누아스가 다시 길 갈 여수어가 있는 중앙성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 이 시간을 많이 지나오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기억할 것은 뭔가 그러니까 얻은 것도 기억하고 잃은 것도 기억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성경이 하는 얘기는 잘 지켜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고 등등등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한다 내 몸과 사랑하나 이거 하나의 말씀이 영원히 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갈 때 너희들이 지금 보았던 거 있지 않느냐 애국에서 노예를 광회를 끌어서 말씀 주시고 가난한 땅까지 이끌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요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마음대로 목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 방법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계속 물들어가야 되고 이게 준비가 돼야 되고 점령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눈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은 모든 결론은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떨쳐내고 형제 사랑이 칭찬을 받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정말 큰일 날 일이 될 뻔하고 또는 지파들이 없어질 뻔하고 천부장들이 나아가서 정말로 같은 형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쟁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비나스라는 지혜로운 제사장이 함께 참여하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 3, 3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날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날씨와 같이 왔다 갔다 지면은 변치 않는 주님 붙들고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당한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